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작심하고 법정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법정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당시 경기도의 치사를 맡고 있던 이재명 씨가 다 알고 추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하다시피 피해있던 그런 태국에서 공항을 통해 가지고 입국할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사건의 비협조직일 것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발언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로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대로 협조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동안 상황도 많이 바뀐 것도 있지만 아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돈을 모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양새가 참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제 오랜 장구 끝에 법정 진술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모를 리가 없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법정에 진술한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다 알았을 것이다. 내게 열심히 하라고 했다. 법정에서 첫 진술한 겁니다. 검찰이 열 번 넘게 저에게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고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자 이재명 당대표의 최적근 가운데 한 사람인 김하영 이하영 씨에게는 이제 좀 내려놓고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이재명 경기도 당시 지사도 편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익숙하게 이렇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장 배경하고 많이 이재명 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엄격한 경제 제재 조치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기업을 동원해 가지고 대납을 시킨 것은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게 이제 만일에 사실로 판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 국제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보니까 북한의 스마트팜 경기도 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보냈다는 의혹 등으로 고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회장이 정인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정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이실직구했다. 여기 나오네요. 그동안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의 입장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회피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심경이 다 정리가 된 듯이 이재명 씨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김성태 전 회장은 법정 진술에서 작심한 듯 대북 송금 경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진술했는데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향해서도 이제는 본인도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억울한 마음이 커서 오늘 정인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작심하고 이렇게 법정에서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정한 건 본인 나름대로 입장이 정리정돈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경기도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대납을 요청하면서 이재명 지사도 스마트팜 비용을 알고 있으며 쌍방울 그룹이 이를 대납하면 이재명도 쌍방울 그룹을 지원할 거란 취지에 언급을 한 것이 맞냐 이렇게 검찰 측에 묻자 김성태 전 회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경기도 지사입니다.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경기도를 대신해내는 것을 말씀드렸나고 하자 당연히 말했다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큰 일을 사업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든 간에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은 피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800만 달러나 이렇게 대납할 정도가 되면 뭔가 이렇게 확실한 그런 보정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열 사람 붙잡고 여러분들 물어보면 아마 열 사람들이 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아마 답할 겁니다. 전화 내용도 앞으로 북한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자 이재명이 열심히 하시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저의 주장만 강하게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재명 대북손금 다 알았을 걸 내게 열심히 하라고 해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7월 10일자 기사 제목을 소개하고 이 같은 법정 진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들 98% 1500여 명이 투표했을 때는 36분 정도 설문조사에서는 98%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 다음 시간이 조금 더 지나 가지고 1시간이 된 다음에 3200여 명 정도가 여러분 설문조사에 응해서는 99%가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무슨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보통 시민들이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가 모르고 어떻게 그 피 같은 돈을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 건넸겠냐 돈이라는 것이 피고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사채업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것이고 별별 인간들을 다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액을 내놓을 때는 이렇게 뭐 보스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이 안 들고 누굴 믿고 이런 북한 측에 돈을 끝내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건을 이렇게 법정에서 치료한 그런 공방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 사건들을 상당 부분 유야무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확신을 가지고 계속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 속히 이 문제의 진실이 낱낱이 알려져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부도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 사회 현안은 선거 문제이지 않습니까 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이 상반기에 못다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에 역도를 더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그런 구매와 주변의 확산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